국내 은행권에서 이뤄진 수상한 외환거래 규모가 최대 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검사 진행상황 잠정불입 등을 통해 현재까지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만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 잠정치는 모두 4조 천억 원이라면서 최초 은행이 보고한 규모보다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자금은 대부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인출됐고 이후 회사 대표 등을 거쳐 무역업체로 합쳐진 뒤에 홍콩과 일본, 미국, 중국에 있는 현지 회사로 송금됐습니다. 전은행권이 오는 29일까지 자체 조사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라서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